어... 어, 들어왔어 강아지 밥만 주면 되는 거야? 안녕 꼭 지냈어? 간식은? 간식은 어딨어? 없는데? 어? 여보세요? 아... 배터리 나갔네 어? 김수영이 전화예요 아리아, 전화연결이라고 말씀해주세요 아리아! 전화연결! 어, 지연아! 폰이 꺼졌네 아까 나한테 뭐라고 했지? 얘들아! 이거 뭐야? 스피커 아니었어? 이거 전화연결도 되는 거야? 아니, 간식 어딨는지 물어봤었어 아, 이거 누구콜? 애들 간식은 냉장고 옆에? 아, 알겠어 지연아 고마워 지연아 고마워 안녕 안녕 배터리 걱정 없이 이제 누구콜하세요 누구의 새로운 통화 서비스 누구콜 누구앱에서 로그인하고 허용하고 허용하고 누구콜 버튼 전화기는 허용 오디오기는 허용 인증 요청하기 맞다 확인 다음 내 이름 다음 확인 누구 스피커를 우리집으로 확인 통화 고마워 김수영의 전화에요 누구의 새로운 통화 서비스 누구콜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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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위치 insky